김선홍 작가의 1위 발표자의 김선순입니다 아, 처음에 여러분, 나 아버지 탄탄한 영향으로 보겠습니다 뮤지컬, 그라마, 하이라파트 김선순 올해, 영원, 김선순 컷플립맨을 또 한 번 더 마치겠습니다 더러운 걸걸음도 아, 정말 영원의 환자맹이 좋았습니다 건명에, 저희 건명에 계신 기사님들 바라보시면서 좋습니다 포바이트, 얼른 하트 라하나 칼, 고스토보, 테이븐 칼 마사지 마오, 김선홍 자, 왼쪽에 저기 필리핀 기사님들 우리 팬데분들의 콩업 한 번 더 마치겠습니다 바라보시나, 빅컬파일 바라보시나, 빅컬파일 라필씨 오른쪽에, 여기 필리핀 기사님들 나오기시는데 아, 네?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온쪽 끝에 가현아 학교님 손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빅컬파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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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핀 기사님들 필리핀 팬 여러분들한테 손님께 한번 네 손님께 한번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, 김성호!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